안녕하세요. 여중생에 의해서 미래 역할을 맡은 배우 김하니 제 역할을 맡은 김주명입니다. 자존감이 0%인 미래가 현실에서 받은 상처를 제이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극복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. 빛과 미소감 받은 치유하고 힐링이 보였던 미래와 비슷하게 여름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힐링하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꼭 영생을 보시고 그 따뜻한 마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의 영화가 6월에 개봉합니다. 힐링하에서 만나요. 안녕.